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군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4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주간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입니다. 간목은 계속 을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4월 5일부터 청명이라는 절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일들이 지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얽히고 꼬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병화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바빠지게 됩니다. 4월 3일 월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추진력이 생기고요. 주변의 눈치를 덜 보게 되는 날입니다.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일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청명절기가 들어오는 4월 5일 수요일 개사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문서에 어떤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얘가 나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이라서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오해가 다소 생길 수가 있고요.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미터런 환경제 특성상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답답해지는 날입니다. 주말로 들어와서 4월 8일 토요일 병신일은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절치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기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 자체를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적인 변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4월 9일 일요일은 정료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의 상황 자체는 다소 게을러지는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일제는 반드시 참고만 해주시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이번 주간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다소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월 5일 청명절기부터 해서 또 병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을목에게는 여러가지 이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좀 편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4월 3일 월요일은 신묘일입니다.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을목이 누입니다. 주변의 평판이 상승하고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만대지 환경에 을목이 누이고요. 인성에 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화요일만 어떤 약속 또는 일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어떤 여행 일정이 꼬일 수도 있고 전산장애라던가 또는 통신장애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나와의 약속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흐름입니다. 4월 5일 청명절기가 들어왔습니다. 개사일이 이날인데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누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이라서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요. 이 흐름은 4월 7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양 이틀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계획하지 않았던 계획에 없었던 친절한 도움과 배려를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이라서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을목이 누입니다. 4월 7일 그 전날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을미일이었기 때문에 양지 환경에 을목이 누이고 비견이 들어왔던 날이었고요. 밑으로는 환경지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덧붙였고요. 토요일 다시 돌아와서 상관이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누인 병신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 을목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일요일은 정료일입니다. 식신이 상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누입니다. 기존 친구나 지인 등 기존 인연들과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관계를 내가 맺으려고 나설 수 있는 날입니다. 차단을 하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연락처에서 그 사람을 삭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에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을무기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점점 가고 계신 길들이 명확해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명절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여유가 넘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신묘일은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누입니다. 쇼핑을 즐기게 된다거나 또는 공기 좋은 곳으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는 말 그대로 여유가 있는 월요일입니다. 흔치 않은 날이에요.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누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됩니다. 이 날은 신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말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4월 5일 개사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권록지 환경에 병화가 누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날이고 일진도 순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누입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약속 장소에 나가야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소나 이런 제안을 받게 돼서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누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다가는 모계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미래를 예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가품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앞날을 대비한 사인을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래를 예비한 부분입니다.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이라서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병화일관이나 병화를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1호일은 정휴일입니다.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누이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간은 아니겠지만 이제 4월 초부터 청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나소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동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유리한 상황에 판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운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는 우선 건강 문제가 심각했었던 분들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는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숨 이제 안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심묘일이 월요일이에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날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달이 날 수 있어요.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구가 되는 관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과거로부터의 행적들을 내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오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4월 5일 정명절기가 들어온 수요일 개사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다수의 인원에 의해서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나만 휴가를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나만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나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을 억지로 맡아야 된다거나 보수에 비해서 희생에 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수요일이고요.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권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계약서를 통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유리한 날입니다. 그 다음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란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마감하기로 했던 사전 약속이 사전 약속이나 마감 짓게 된 일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변수가 예상이 되겠죠.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입니다.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을 알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피곤한 탐색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일요일은 정휴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기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오늘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일들이 쭉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청명절기가 들어오면서 병화의 영향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요. 이동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은 신묘일인데요. 장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감춰야 된다. 드러나면 안 된다. 숨겨야 한다라고 해서 숨겨야 하는 상황이 월요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요.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4월 4일 화요일은 또 임진일이 들어왔는데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아주 중요하고 아끼는 물건 자동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모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출이 예상이 되는 일진이 화요일입니다. 청맹절기가 들어오는 4월 5일 개사일도 보자면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벌럭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해본 적 없는 미경험 가본 적 없는 이런 해본 적 없었던 미숙한 일이 되게 떨어지고 그런 사업 아이템이 넘어올 수 있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손님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4월 7일 금요일 을미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다리 노력을 해주기 때문에 무토는 이날 가볍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굉장히 쉬운 장황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말로 넘어와서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마감을 해놨던 일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고 손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월 9일 일요일은 정료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약속했었던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진행 중이었던 일이 있다면 이 일은 중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정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명절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병화의 영향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들과의 조화 그리고 본인의 여러가지 환경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4월 3일 월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명절기가 들어오는 4월 5일 수요일 개사일은 편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평상시에는 쉽지 않은 일에 이날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실 건데요.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4월 6일 목요일은 가보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다소 다투었던 사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 멀어진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진입니다.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모계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이날은 약점을 누리고 들어온 어떤 사람과 다툴 수 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대화는 뜬그름 잡는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만큼 실속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일요일은 정료일인데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들은 공부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사색에 잠기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유리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제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경금은 을목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 자체가 유리하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금전에 대한 부분이 특히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기기 쉬워지는 흐름입니다. 이제 곧 이어서 청명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경금 일간이 아니더라도 경금을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토일간인데 경금이 좀 더 강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기회가 그리고 외부에서의 제한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자 4월 3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신묘일이죠.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쉽게 나에게 기대려고 하고 그래서 의존성이 그 사람들에게 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귀찮아하게 됩니다.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 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평상시보다 좀 더 왕성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4월 5일 수요일은 개사일이에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활동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었나 이러면서 자신의 능력에 굉장히 놀라게 된다고 할까요? 수요일은 그런 발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변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예정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길 수 있고요. 즉흥적인 일정 또 즉흥적인 지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갑작스럽게 내가 해치워야 되는 일들이 연달아 생기는 날이다. 목요일 자체가 이제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밑도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자신에 대한 주변의 시기 질투를 내가 불러들이기 쉬워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에너지가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주말로 이제 넘어와서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입니다. 병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착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일요일은 정료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내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 고단한 희생을 스스로 참아내고 감내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취를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는 경금을 위주로 돌아가는 일간이 아닙니다. 경금을 일간으로 두고 있는 분들도 이 영역에 영향이 속해지는 부분이겠지만 토일간인데 상관이 강해서 식상관이 강한 즉 이게 경금이 될 경우에 경금을 쓰고 계시거나 경금을 무기로 두고 있는 다른 일간의 경우에도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 사주에서 금이 강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더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도 을묵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활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명절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병화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로써 구설이나 시비의 기운이 같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흐름을 또 살펴보자면 4월 3일에는 진묘일이 기 때문에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가 크게 생기는 날입니다. 알고보니까 주변 동료 중에서 이번 주까지만 월요일부터 아예 그냥 부서로 옮기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다거나 또는 동업자 중에서 한 명의 신생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런 관계 변화가 생기고요. 4월 4일 화요일에는 임진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식상에 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화요일의 흐름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고 깔끔하게 해결이 안 나고요. 계속 느려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4월 5일은 수요일 개사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장 사업이나 일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지장을 받게 되고 방해나 간섭이 심해져서 창작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날 좀 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멈춰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더 큰 영향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음식 때문에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고스란히 중요한 물건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분실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놔두고 갔다거나 지갑이나 핸드폰을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던 선물을 고가의 물품을 어디에 놔두고 내렸는지 모르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편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쇄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당하는 목에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이날 조성이 되고요.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이고요. 정간이 정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이 테두리 안에서 나만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후퇴해야 하고 양보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나만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1호일은 정휴일이에요. 편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중요한 일과 관련되어서 본인이 소문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근데 이때 상황 자체가 내가 스스로 기꺼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신다면 명예를 얻게 되는 상황으로 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구설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을목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기에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청명절기가 들어오면서 병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4월 3일 월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날이기도 해요. 오늘 엎어지고 취소되는 그런 취소 흐름이 좀 보여요. 사업 관련 일 관련적으로 흐지부지 되거나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취소가 되고 또 파토가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고 환불권도 덩달아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론 환경계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대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4월 5일 수요일은 개사일이에요.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관계가 정리가 되고 단절이 되는 사람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 다음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이라서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용기를 내시게 될 겁니다.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장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대한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진중해지고 그리고 겁이 많아지고 나서지 않게 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비겁해지고요.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이고요. 변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에서 연락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와서 임수를 찾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1호일은 정료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이날 자존심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을 돈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절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요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도 을묵에게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좁은 이 환경에 갇히게 될 수가 있어요.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흐름인데요. 이것 때문에 당장 나타나야 되는 당장 보여야 하는 결과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주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명절기가 들어오면서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병화의 영향 때문에 이동운이 개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신묘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누이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내가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사소한 방황을 같이 겪으실 수가 있고요. 4월 4일 화요일은 임진일이라서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때는 새로운 내 편 새로운 친구를 만들게 되는 일진입니다. 4월 5일 청명절기가 들어온 수요일 개사일은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주변인들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듣게 됩니다. 승진 소식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어요. 4월 6일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다른 일에 드디어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의 전환 어떤 변화 또는 퇴사 4월 7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요. 미터런 항증기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계신 일의 진행 상황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결과나 실적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로 들어와서 4월 8일 토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건강이 컨디션이 다소 떨어지게 되는 날인데요. 현금 흐름에도 문제가 다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여분의 현금이 없어서 동동 발을 구르게 될 수도 있고요.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일요일은 정휴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내게 있었던 권한이나 혜택 중에 일부가 문제가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이나 혜택에 대한 어떤 문제 할인이 된 줄 알았는데 할인이 안 됐다거나 예약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FM대로 처리가 돼버려서 어떤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 혜택에 문제가 생기니 본인에게는 사소한 불편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돌아서 가야 된다거나 두 번을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일주일을 더 설명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